. 막말로 그렇게 해서 돈 멀꺼지면은 일 때리치고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국뽕 영상 만들고 사겠지 저는 이 돈은 그냥 일로 벌고 싶고 이건 채널을 유튜브 채널 운영은 재미로 하고 싶네요 취미의 일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렇다는 논리 탄약 내가 먹을 건데? 나도 먹을 건데요? 당신이 왜 뭔데 당신 혼자 다 먹겠다고 하는 거죠? 먹는 사람 인자입니다 탄약은 핵급 핵급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부르자 어 캡틴 부메랑 어때? 그 있잖아 그 그 슈어사이드 스코드에 나오는 그 별로 역할은 없지만 어쨌든 끝까지 살아놓는 친구 그런 느낌인거죠 아 그나저나 그러고 그러니깐 진짜 자 슈어사이드 스코드 나온 지가 벌써 엄청나게 오래되네 그 극장에서 보고 보다가 졸뻔한 거 그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본 게 없기지 그 제임스 건의 더 슈어사이드 스코드 말고 처음 해놨던 슈어사이드 스코드 말한 거예요 게노재미한데 진짜 나는 진짜 그렇게 그런 엄청나게 재밌어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배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놀랐어 그냥 잘하고 있어요 나 졸라 잘하는 중 누가 봐도 잘하고 있죠 사이크인데 총은 왔어 근데 나 근데 사이크인데 솔직히 말해서 사이킥을 잘 쓸 자신이 없어 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이킥 안 쓰고 있어요 아 아 아 저 깠네 진짜 아 뭐 사소한 사소한 뭐 문제가 있었죠 아 사소한 문제가 있었죠 사소한 문제가 두 번 있었어요 뭐 하지만 아 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야 뭐 있을 수 있어 아 사이코는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사이코랑 안 맞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가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단적인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틸 리전의 나의 실력이 저의 실력이 구리다 컨트롤이 구리다 에임이 쓰레기다 하지만은 저는 생각이 참 잘 내가 사이코가 안 맞는 이유 그것은 저의 몸이 거부하기 저의 몸과 정신이 사이코를 자연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왜 거부하느냐 황제패하께서 사이코를 경계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황제패의 충성스러운 저는 저도 모르게 사이코를 몸으로 이제 몸과 정신으로 저도 모르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이코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죠 반박시 당신은 2단입니다 가까운 2단 신문관 찾아가서 좌수하세요 시발 미쓰 미쓰 미친 왜 쓰러진거야 아 깜짝 놀라 아 아 아 오케이 좋다 와 근데 진짜 뭐 사이킥 사이킥 못쓰겠는데 아니 이거 사이킥 쓰려고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바로 그냥 몽둥이 맞고 팔 부러져가지고 다시 내려왔어 사이킥 쓰려고 내가 두파를 딱 들어 올렸는데 바로 폭스워커가 쓰지 말라고 몽둥이 침실해가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다시 내려왔어 난 쓰면 안되겠다 진짜 전기나 맞봐라 아 드디어 썼다 많이 더 나죠 통화를 없나 통화를 없나 통화를 필요한데 으악 와 나 운 좋네 저거 원래 맞았어야 되는거 아니야 으악 으악 번개 쓸까? 맞아 맞아 번개는 쓸 수 있겠지 번개라도 좀 쓰자 응 사이킥면 사이킥답게 번개 좀 써야지 아 아 아 나 진짜 번개 소리 때문에 개 오는거 못들었어 아 이거는 개가 잘못했는데 이거는 번개가 잘못했다 아 아 아 억울해 나 번개 아니었으면 이렇게 쓰러질이 없는데 역시 사이킥 쓰면 안되겠다 아 호우우 어 진짜 개오굴해 와 개오굴하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좀 억울하다 그쵸? 와 쓰바 문 열니까 저게 개오굴하네 진짜 야 이때 사이킥이 쏴야겠다 이럴때는 사이킥 쏴야지 이럴때 아니면 사이킥 언제 써? 이럴때 아니면 사이킥 언제 써? 나 이런 미치 심각한 데 쟈댄 느낌인데 헉 진짜로 쟈댄네 아 나 진짜 개 fk 안해 fk 아 if I die here I'll haunt you forever woo woo 으흠 아 그냥 초슬래야 사이킥 쓰지마 아 진짜 나중에 사이킥 이거 사이킥 이거 버프 되가지고 전기 한번 딱 틀리면은 폭스오커 한방에 0.1초컷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안쓰겠습니다 아니면 욘두 써야겠다 차나리 욘두 개구래서 안썼는데 욘두가 훨씬 낫겠는데 이러다 이거 하랄까 이거니까 아니면 그냥 지팡이를 쓰던가 지팡이 쓰는게 낫겠다 어차피 근접무기 잘 쓰지도 않은데 날이 힘이 좋은데 차나리 총 쏴야겠다 진짜 힘이 훨씬 낫다 힘이 훨씬 낫다 아 야 Stop arriv다 월요일 놀고 하 Apparently 고맙습니다 오, 예! 렛츠 차라리 저의 defenses! 렛츠 차라리! 렛츠 차라리! 아래에! 렛츠 차라리! 그것도 이제 클래스가 있는 사이커들은 이제 일당백이 되는데 그 정도로 클래스가 되는 사이커는 사실 없습니다 별로 많진 않아요 스페이스 마린급 사이커들은 혼자 와가지고 손가락 하나 튕기면은 적 100명 쥐포로 만들어서 죽이고 뭐 그렇겠지만은 사실 지금 다크타이드에 나오는 이 사이커만 해도 지금 평균을 뛰어넘는 엄청난 강한 사이커입니다 대부분의 사이커는 그냥 여러분 대부분의 사이커는 그냥 포커 칠 때에 몰래 살짝 그 카드 투시해서 본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운이 살짝 좋다던가 아니면은 뭐 가위바위뭐 주사위 굴리게 할 때 주사위를 살짝 움직이게 만들다던가 이 정도의 사이킥이 평균이고 다크타이드 정도 되면 진짜 상위권인 사이커고 그나마도 이제 스페이스 마린 사이커 이런 애들에 비하면은 다크타이드의 사이커는 그냥 그냥 이제 말하자면은 보디빌더 vs 멸치 뭐 그런정도 뭐 스페이스만인 사이커는 그냥 주문 살짝 읊으면은 거대한 산 언덕만한 어 불도바 뱀이 나와가지고 막 이단들이랑 저걸 한꺼번에 지모 삼키려던가 아니면은 뭐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울프의 룸프리스트죠 스페이스 울프의 사이커 룸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막 무슨 룸폭풍으로 늑대의 룸폭풍을 불러가지고 막 전장을 얼려버린다던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초고리스의 화이트 스카 챕터의 사이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체를 아예 통째로 안개와 안개와 비폭풍으로 덮어버린다던가 뭐 이럴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평범한 사이커들 중에는 뭐 평범한 스페이스만인 사이커들 중에는 손가락만 튕겼더니 적 수십을 그냥 지퍼로 짜부러트리는 그런 사이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말도안되는 손에 꼽히는 애들이고 애초에 스페이스 마린인데 사이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 딱 말해주잖아요 아 얘는 얘는 최고겠구나 일단 말해주잖아요 난 총이 났다 난 총질 해야겠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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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라고 했는데 아 약 먹을라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젠장아 진짜 센터스 오리지 말고 11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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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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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신 분이야! 훌륭하시다! 항제 폐하를 제대로 섬기시는 분이네! 이제 어디에 쏜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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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와 진짜 독하다 독해 진짜라 부상 나도 부상 내가 몇개인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안죽는다 와 왜 이렇게 안죽냐 나 아니 이게 장신구에 부상만 계속 넣어놨거든 부상 옵션만 가득 넣어놔 가지고 나도 이렇게 될거 나도 내가 싸이클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 아 한 분이 쓰러지셨다 그렇게 부상을 나처럼 넉넉하게 들고 왔었어야지 부상을 나처럼 넉넉하게 들고 오셨어야지 부상은 부상 실력보다 부상이라고 모은거 아하 씨발 드디어 죽었다 아 젠장아 아 죽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죽긴 하네요 나 몇번만에 쓰러진거지 엄청나게 안쓰러졌네 진짜 바퀴벌레같은 인생이었다 하하하하 진짜 여러모로 바퀴벌레같은 게임이었어요 아 아 아 이거 영상 올릴 때 제목을 그렇게 해야겠다 바퀴벌레같은 사이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퀴벌레같은 사이코 어때 제목 이렇게 아 그래도 무난하게 클리어해서 무난하게 깼어요 깼으면 될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강한 놈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다 아무튼 그렇다 GG 야 오늘 진짜 죽기 신격 좀 세웠다 와 오늘 몇 번 쓰러졌냐?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쓰러졌죠 와 제가 이 게임 뉴비 때 했던 이유로 뉴비 때 했던 거 포함해서 이번에 쓰러진 게 가장 많이 쓰러진 거 같은데 한 판에 제일 많이 쓰러진 게 이번인 거 같은데 어쨌든 G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